자신의 저서에서 퇴계선생 성관계 지존이라고 저술해 논란을 일으켰던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당선자가 오늘 안동을 방문해 지역 유림 대표들에게 사과하고 해당 저서를 폐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김 당선자는 너무 늦게 찾아뵈서 죄송하고 마음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 없이 설화만을 바탕으로 해당 내용을 저술해 심려를 끼쳐 그렸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. 이에 안동유림단체 대표들은 해당 내용을 들었을 때 기분이었다면 어떤 사과에도 용서하기 쉽지 않았겠지만 책 내용에 단 한 구절만 갖고 길게 논란을 이끌어오는 것도 소모적인 일이라며 김 당선자의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.